다행히 이렇게 기억나는 thought 지금 시작하면 괜찮을래 상술부터 18분 진짜 너무 길어 우리 방원도가 진짜 넓어서 방원도 진짜 넓어요 정정 저랑 상관없는 것들을 우리 둘이 옛날 노래가 미라클 오 맞다 우리 아 미라클 오 나 이대로 너무 좋아해 도미영아 아 미라크 그니까 진짜 하길만 나 맞아 진짜 하길만 5마디 들어가는데 저도 진짜 완전 슈퍼주니어 세대여서 아이고 우리꺼는 고화질이 없어 우리 유튜버 없을때 나와서 와 어리다 어리아 진짜 어리이고 귀엽다 근데 안무가 매번 바뀌는 거 보면 본인 기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 이 노래를 무대 한다는 걸 너무 오글거려 했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러네 단위로 출신 시절 가은이는 언제 어떻게 편히 됐습니까 가은이는 아까보니까 춤을 다 따라 하더라구요 나는 다는 슈퍼캠 이 페이지도 다이 추워 나 그냥 마음 대고 칠 거야 가은이는 이런 노래 더 익숙하겠구나 팔 밑에는 틀리고 춤 잘 춘다 가은이는 아까 보니까 춤을 다 따라 하더라구요 가은이 셋까지 슈퍼캠 1조 타다 슈퍼캠 나 같이 슈퍼캠 나 같이 슈퍼캠 나 같이 슈퍼캠 나 같이 슈퍼캠 야 이게 벌써 2년 전 노래야? 모두 슈퍼캠 나 같이 슈퍼캠 나 같이 슈퍼캠 내가 쓸데이 뭐야? 오 잘한다 춤도 다 하자 나 같이 슈퍼캠 나 같이 슈퍼캠 내 차 언니 내 차 돌입 노래에요? 가은이 나 같이 슈퍼캠 대한민국 박수 몰라 어떻게 치는거지 지금 언니들은 거의 저 옛날에 337 대한민국 박수 칠 때처럼 못 쳐요 제가 전 축구를 안보니까 대한민국 옛날에 이렇게 쳤었거든요 옛날 노래 너무 좋아 어떻게? 오 이건 유 유 오 아직 시장에서 수관 수관? 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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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후 이렇게 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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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수관 개 이 노래가 저작권이 제법 들어왔죠. 은근 또 체크를 좀 하시나 봐요. 되게 무심할 것 같은데 아니 전혀 왜냐면 저는 쓴 곡이 많지 않고 가사만 써서 그게 아니고 또 어느 날 이렇게나 들어왔다고 이렇게 슈퍼맨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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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맨 와 수록곡 미스터 심플 1번 트랙 슈퍼맨 진짜 완전 우리 앨범을 다 알고 있구나 FFF 상관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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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n particular 내의 승 mas quei 이렇게 수록곡을 다 알고 있다는 건 배가 나흘 보고 앉아 나의연 오 이거 중국어 버전 이게 슈퍼주니어 우리 슈퍼주니어 M 중국에서 활동할 때 아 이건 진짜 좋아요 유영진 의사님이 만든 중국 활동할 때 정확하게! 근데 왜 팬들이 약간 그림이 빠져버렸어 모르고 어떻게 detto 그래 뭐 까지 가사가 부끄러워서 ! 중국어 가사? 중국어 가사가 이런 느낌으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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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저는 활동을 안 했었는데 슈퍼매 내 눈에 신을 내게 왜 너는 뭐 더 원 이 노래가 너무 심각해 이 노래가 너무 심각해 진짜, 너는 한국어 진짜? 이 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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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모여서 오늘 저녁에 저녁을 여전히 다시 자세를 그니까 아직도 안 하고있는 거 지금 신 앞서는 안정적이네요 이 부분을ivot한다고 한 번 더는 안정적이네요 지금 신 앞서는 안정적이네요 지금 시작하는 게 시작하는 게 지금 시작하는 게 시작하는 게 이제는 양치 한 번 더는 양치 한 번 더는 양치 이번엔 한 번 더는 시장 조심해 와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동송 동송시장 동송시장? 동송시장? 설마 저것도 만남인가? 그럼 왜 여기 왔어? 우리가? 우리 희철 오빠 오빠 희철 오빠 우리 희철 오빠 우리 희철 오빠 만남의 광장 날 거짓이봐 만남의 광장 때 했던 곳 그걸로 간 거야? 와 대박 저기도 만남의 광장 때 갔던 곳 만남의 광장 덕분에 갈 곳이 많네요 이게 SBS니까 이게 됐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SBS에서 프로그램을 진짜 많이 했구나 맞네 맞네 여기 나온 거 아까 절친 노트 풀하우스 만남의 광장 미우세부터 시작해서 맞아 맞아 형 옥수수 살래요 옥수수? 어차피 사야 돼요 옥수수 옥수수 맛있겠다 옥수수 얼마에요? 아 머리 빨리 저렇게 기르고 싶다 상침이다 상침 다시 머리 저렇게 기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오빠 머리 진짜 빨리 기르시네 옛날엔 더 빨리 자랐는데 지금 진짜 깜짝깜짝 놀래 근데 나 저 머리 스타일 괜찮지 않아 민아야 그치? 짧으면 좋겠는데 저 머리가 안 어울리진 않아 아 그죠 근데 짧은 게 더 예쁘긴 해 응 그건 나도 알아 근데 굳이 막 예뻐 보이면서 짧게 하고 싶진 않아 희철이야 희철이 오 나 만남의 광장 때 진짜 저 이거 직접 하면서 아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더 잘 해야겠다 더 그 생각을 진짜 확실히 했어 아하하하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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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수 어피아이씨 여왕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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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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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걸 기억을 한다고? 다 기억해 다 기억해 아 기억력 진짜 좋으시다 우리에서 Theni 보러 Yok broker thank you 아냐 나보다 잘할 수 있겠다 푹쥬아가 clase지 Ireland은Kay sare이 elev combination 이 아이유 맞아요 너 associations 이거 지금 아이유وا 이거는 아이유는 잘기다 이게 아이유는 알것 Pleей 아이유는 잘 brick 아이유는 좋아 어? 체크하니 아주마가 조금 익숙하네요 아? 아니? 나 이거 아주마가 조금 익숙하네요 그 아주마가 조금 익숙하네요 아주마가 조금 익숙하네요 아주마가 조금 익숙하네요 아주마가 조금 익숙하네요 알겠고요. 알겠군 와... 달걀이 장난 아니네 이게 달걀이지? 달걀이 왕란이에요? 뭐 이렇게 부는 거 있네 뭐 그런걸 기억을 한다고? 지영아 진짜 좋네 진짜 좋은데 나도 모르는 걸 아니 오빠가 진짜 프로그램 몇 개 하는데 저걸 다 알고 있는 거 우리 팬 분들의 개인 시간을 위해서라도 제가 프로그램을 좀 줄여야 합니다 좀 나눠주세요 힘들고 배고픈 연예인들 위해서 진짜 어 저 저 저 저 저 저 출하라 진짜 차 차마유 미니엄 우리 아저씨가 우리 아저씨가 있는거지 맞아 제가 이곳에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곳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릇은 툰시 그는 도밥기 하다보이소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아저씨가 나왔네 맨날 매콘장 맨날 매콘장 오! 여기다 오! 이거 부족해 그 부족해 여기다 오! 여기다 아저씨가 나왔네 맨날 매콘장 오! 여기다 오! 그 때문인가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은 무엇일까요? 뭐야? 이게 졌을까 비니라 랄라 절사 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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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장면을 잘 선택해서 해라 졌을까? 저희는 저건가요? 저희는 저건가요? 우리 이제 히트오빠 히트오빠 하하하 도우 저 때가 월요일인가 보다 전날 일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날은 많이 가다요 시장들이 아 지금 출하라 지금 출하라 이거 말하자마자 이거 무슨 고 고추 카루 찬기 무슨 그 저 뒤에 뭐가 걸렸는지 다 아는 거야 조심해야겠다 어디서 셀카 찍거나 사진 찍을 때 조심해야겠다 아니 이렇게까지 나를 깊게 좋아해 주고 관찰해 줄 줄은 난 제 생각도 못 듣거든요 그냥 팬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좀 봐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큰 사랑으로 들여다봐 주시는 거지 고추 카루 찬기 뭐 지금 영상이 있는 거잖아? 응. 우리 먹자. 맛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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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너무 잘해. 엄청 예의 받네. 먹으려고 하는데 앞다리살은 7000원이고 네. 목살은 만살처나. 앞다리살? 그래서 나이 뼈가 뭐지? 상즈끈에서 마는 어디다? 모르겠어요. 내가 저번에 몇 개가가 있는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른데. 목살이 맛있지 목살 찌개 넣어 먹을 거면 앞다리 살도 나쁘지 않아요 목살 맛있지 목살이요? 안 하죠? 쌀? 쌀? 어머 아 쌀인 거 아닙니까? 그냥 한 번 주세요 오 이거 나 유튜브 해놨어요 요리 좀 하시나 봐요 이건 얼마예요? 14,000원 14,000원 카드는 되죠?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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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완더에서 제일 유명한 예능이 누구예요? 아니 아니 저거 여기도 야 얘들아 참 귀하다 얘들아 대박 이동훈 김희철 혹시 아완더에서 제일 유명한 예능이 누구예요? 가완더 말하자면 말하자면 야 너무 귀여운데 얘야 너무 고마운데 너무 가완더 말하자면 보니수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연예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하여 원하여 사장님 가완더신 분이 아니세요? 네 아 배송 오셨구나 아 배송 오셨구나 아 배송 오셨구나 만남의 광장 여기 시장에 촬영한 점 한 두 달 됐어요? 두 달? 그쵸 그때 누구 오신지 아세요? 헤나 아니야 백종원 형님 나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때 누구 오신지 아세요? 헤나 백종원? 아 아니야 희철 네 네 정찰 정찰 어떻게 했어요 오 야 내가 백종돈 저자들 거의 멱살 잡고 얘기하란 말이야 뭐 이런 거 아니야? 정찰 아 잠깐만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희철이 종국한이에요 여행하러 왔어요 강원도에서 근데 여러분 희철이가 강원도 사람이에요? 네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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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금이처 판이에요 종국 판이에요 그걸 모르셨나 봐요 김희철은 너무 잘하는데 제 만남의 광장하고 미우세 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팬층이 확실히 늘어났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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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썼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의 우리 집도 만들어낸 네 마스크 그리고 희철 오발 로고 네 네 네 어머 마스크 다 선물했어? 아 마스크 몇 개를 덮고 다니는 거야 네 요즘 선물 엄청 편이신가 봐 네 네 나도의 희철이 또 무슨 선물 나와요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야 저렇게 홍보도 해주셔 진짜 보니까 저저도 우리 회사 직원인데 팬들이 희철이랑 똑같아요 성격이 보니까 되게 살갑고 싹싹하고 자기네들이 티키타카는 하지만 밖에서 되게 예의 바르고 이런 게 보니까 가자 또 회자라 좌좌좌좌좌좌좌 봐봐 chwate 유빈스웅 닌개 indigenous 이입만으로는 그렇게 Hier 타abe 우리 여섯ana 여기 наход Zwe quedar 오, 여기가 너무 많아 오, 여기가 너무 많아 제가 먹을 수 있는 우유라면 그리고... 우유? 우유? 찾아가는 건가? 우유만 좀 넣어줘 네 이거 무슨 맛일까? 진짜 궁금하다 우유라면 계속 줄게 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넣습니다 저거를 한다고? 진짜야? 진짜 우유 파스타 라면 하려고 저거 사간 거야? 대박 저기, 미안해 突然... 개차요 아, 그거봐 네 아, 여기, 여기, 여기 청양, 청양라죽 아, 이거 봐도 돼 목적이 명확해 아주 맛있어 이거 봐도 안하고 싶다 어... 이거 여기, 여기에는牛奶? 아, 여기에는牛奶 아, 여기에는牛奶 아, 여기에는牛奶 에이, 요소니, 수 랭, 수 랭 그거 수 랭 예, 으윽 왜، 아구 receives 얘가 roof 여. you use my money Omar, You made my money 여기, 남енно 막걸리 마걸 아니야, 쭉 foreign 그냥. marathon she is a new 휴싱 저 연농지 이거 받은 거REASY 저런 것도 이처로 unconsumumum 그냥 가네 네 Then 영수저로 다시 드릴게요 이유는 숨어지마 내게 믿는다 한 잔 부시는 분 국장 사보시면 가만 더 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가만 더 얘기할 때 가장 쏘는 연예인 하나 둘 셋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 손흥민 손흥민 중흥민 중흥민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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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 연예인 아이저 가수 방송 얘들아 정비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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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저 정도가 회사 나가도 되겠는데 그래서 없어도 되는거 아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거 아 어 어 어 원춘father 5 어 아 아 아 뭐z marginalized 저 무슨 해요 이런 까불 아 이거 이 우리 principles 만들 마 Jean ra 개인 아이들ainen을 그건 크 Dynamo Circle 연습을 에 되는 에 요즘은 하나 나 Rice탑 아 스크 Cloud 너무 motherfuck quer 그래도 theaters의 팬들이 저렇게 좋은 일 Seite 진짜 안녕하세요 충성빈도 강원도 사람인가? 그게 충청분이셨구나 아니? 창문 룰스 조연 그지 그지 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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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더 먹어야지? 두 분은 한번 먹어야지? 저거는 계속 말해야지. 라면은 맛남의 광장에서 먹었던 라면을 먹었을 때. 내가 생기기 시작해. 자, 그럼. 내가 예상하네. 이 영상에서 라면을 만든 라면을 너의 기분이 어떨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알아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맛있어? 이 사람은 맛있어? 너는 잘 맛있어? 긴장할 수 없을까? 이건... 내가 말할 수 없을까? 나는 이 사람은... 내가 이 일을 마시지 못해? 나는 이 일을 마시지 못해 나는 이 일을 마시지 못해 다시 한번 더 봐 그것도 너무 좋아 왜냐하면 그녀가 흔들려가 흔들려 흔들려가 흔들려 그녀가 흔들려가 흔들려가 흔들려 지금 흔들려가 흔들려 그럼 이제 그녀가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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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그냥 흔들려 흔들려는 흔들려 흔들려는 흔들려 치고! 내가 몇몬야 혀! 꽈빡, 꽈빡, 꽈빡! 빨리! 안 돼, 안 돼! 풀어야 돼. 이 맛도 안 맛있어. 맞아. 진짜 궁금한 것 같은데? 엄청 고소할 것 같아. 생각보다 맛있어. 아니! 아니, 뭐해요? 아니, 시간이야. 그럼 됐어. 죄송합니다, 저도 되게long. 엄청 고소할 것 같아. Uh, 저도 되게 잘하고? 나도. 맛있어? 그리고 한 번 더 너무 매워 너무 매워 너무 매워 너무 매워 너무 매워 러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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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메 어, 매워? 시선이한테 매우면 우리한테 딱 맞겠다 저게 맵지도 않을 텐데 한국 사람들한테 딱 맞을 것 같아 제 차에서 찍어놨죠 오마이갓 저는 감적으로 저는 사실 만남의 광장 이런 프로그램은 너무 그냥 단순한 재미있는 거 아니고 진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고 배종환 선생님도 너무 존경스럽고 김희철도 배종환 선생님도 같이 이미 있는 프로그램 하고 있는 거 너무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걸 왜 너가 얘기하냐고 그걸 내가 얘기해야지 너가 왜 백조원 행임을 존경스러워하니 아, 수사이 너무 멋지다 어, 김희철이 이런 거 이상 한 없이 알려주셔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꽤 확실해 지장님, 왜 너 수월 안 하고 있잖아 백성월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 뭐야, 언제가 또다 죄송합니다 아, 너무 궁금하다 아, 한번 만나면 좋겠다 우리 백성월 선생님 죄송합니다 최정은 아, 박성월 선생님 은행 남자 백성월 선생님 베리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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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범규 왜 진고가ень 신고가 entrev다 뭐 cosplay 봐.. 모Merci 정신 차려 이거 결승승사 결승해 볼까? 결승이 궁금하다 진짜 아.. 딱 관ubs run